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미디어영보대사 촬영기획팀 16기 정현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촬영기획팀의 하루를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별건 없지만 재미있게 봐주세요. 먼저 저는 일어나서 투두메이트라는 어플을 켭니다. 하루에 할 일을 적어둘 수 있는 어플인데 제가 하루에 할 일이 좀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촬영이 있어서 학교에 왔는데 오늘 촬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카메라 있고 마이크 그리고 휴대용 짐벌 삼각대 이렇게 있어요. 배가 있어서 좀 더 잘 안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준비한 방법으로 구경한 장식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가득한 장식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지절로 숨겨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입장에 따라서 샤워하는 중 샤워하는 중 샤워하다는 중 저는 카메라 덮개는 이따 촬영 전에 빼려고 해요 왜냐면 렌즈에 스크래치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일단 저는 이것만 가지고 촬영에 다녀오겠습니다 처음 intention! 렌즈가 divor지기 렌즈에 전해 유닛 딸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 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의 하루에. 두번째 타고 오늘의 하루. 오늘의 하루. 오늘의 하루. 오늘의 하루. 오늘의 하루. 오늘의 하루. 지금 시간이 7시 53분이에요. 저희 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게 오늘 8시에 있을 예정이어가지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어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안녕. 다들 바이바이. 지금 8시 32분 회의가 끝났고 이제 저는 휴식을 취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집에 와가지고 씻고 방에 들어왔구요. 지금 영상 편집을 조금 해놓으려고 하는데 아까 촬영한 거는 아니고 지금 브이로그 올라갈 거? 인트로를 편집을 하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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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dstro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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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